유전자 복제의 측면에서 볼 때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으면 노화 때문에 온갖 문제가 생깁니다. 원시사회에서는 임신과 수유를 전적으로 여자가 해야 합니다. 산부인과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출산이 상당히 위험했을 겁니다. 이 때문에 여자의 노화가 노산에 끼치는 악영향이 남자의 경우보다 훨씬 더 심각했는지도 모릅니다.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남자가 여자에 비해 짝짓기 상대의 젊음에 훨씬 더 집착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. 이것이 상패녀라는 말의 진화적 기원으로 보입니다. 원시사회에서 여자는 지위가 높은 남자와 짝짓기를 함으로써 두 가지 방면에서 번식 이득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. 첫째, 남자의 높은 지위는 처자식에게 온갖 형태의 떡고물을 선사합니다. 둘째, 남자는 높은 지위를 통해 좋은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한 셈입니다. 사냥채집사회에서 남자는 30세 정도 되어야 지위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을 겁니다. 이런 이유 때문에 10대나 20대 여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또래보다는 연상인 남자를 선택하는 것이 번식에 유리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서 언급한 폐경, 노산, 지위와 같은 요인들이 반영되어 남자와 여자의 짝짓기 심리가 진화했다면 남자가 연상이고 여자가 연아인 커플이 그 반대인 경우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기대할 만합니다. 이것이 대중의 상식이며 연애나 결혼에 대한 데이터를 봐도 그렇습니다. 하지만 자신보다 연상인 여자를 선택하는 남자들도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. 왜 남자들은 때로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걸까요? 첫째, 여자가 앞으로 낳을 수 있는 자식수는 사춘기 직후에 가장 많지만 당장 임신해서 수유하고 애를 돌보는 능력의 전성기는 그보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든 다음일 겁니다. 따라서 10대 남자들이 20대 초반 여자를 또래 여자보다 더 선호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. 둘째, 여자의 나이가 많은 것이 단점으로 통한다 하더라도 다른 요인들도 고려해야 합니다. 남자는 여자의 젊은 뿐 아니라 얼굴, 몸매, 신체적 건강, 정신적 건강, 바람기, 인간성, 지능, 유전자 궁합 등도 보고 종합 점수를 매기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. 남자가 더 젊은 여자를 선호하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에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는 겁니다. 여자 A가 B보다 나이가 상당히 많더라도 다른 방면들에서 B를 압도한다면 짝짓기 시장에서 B보다 인기가 많을 수 있을 겁니다. 남자들 사이에서 걸레로 통하는 25세 여자보다 청순 쩌는 30세 여자가 결혼 시장에서 인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. 셋째, 남자의 처지도 고려해야 합니다. 다른 조건들이 비슷한데 여자 C가 D보다 나이가 상당히 많다고 합시다. 하지만 D를 감당하기에는 남자가 너무나 열등하다고 합시다. 이럴 때는 남자가 C를 선택하는 것이 번식의 측면에서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. 오르지 못할 나무만 쳐다보는 남자는 평생 모태솔로로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. 넷째, 하룻밤 정사 같은 극단적인 단기 짝짓기에서는 남자가 투자하는 것이 아주 작을 수 있습니다. 반면, 섹스를 통해 여자를 임신시킨다면 남자는 막대한 번식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. 이럴 때는 폐경 이전이기만 하면 여자의 나이가 많더라도 짝짓기를 시도하는 것이 남자의 합리적 전략일 수 있습니다. 하룻밤 정사가 아니라 여자와 사귀는 경우에도 남자가 먹튀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. 여자를 사랑한다고 남자가 의식적으로 속일 수도 있고 먹튀용 사랑기제가 작동하여 남자 스스로도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. 어쨌든, 여자와 섹스를 실컷 해서 임신시킨 후에 차버리면 그 아이를 키우는 부담은 여자, 여자의 친족, 여자의 미래 남편이 짊어지게 될 겁니다. 이런 경우에 남자가 비용 대비 이득을 아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이 많은 여자를 선택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. 다섯째, 남자가 주민등록증이 있는 환경에서 진화한 기간은 너무나 짧습니다. 원시사회에는 나이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숫자체계가 없었을 겁니다. 따라서 여자의 젊음을 평가할 때 나이보다는 외모에 의존했을 겁니다. 나이가 많더라도 여자가 동안이라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남자의 짝짓기의 심리는 여자가 젊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. 이런 이유 때문에 남자가 나이 많은 여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현대사회에서는 성형과 화장을 통한 인공동안들이 넘쳐납니다. 이 때문에 여자 나이의 중요성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. 현대사회는